이 영화의 한 번의 전화 어젯밤에 우리 엄마가 나 전화했어 아니 뭐가 이상하지 않아 나한테 나한테 그만하고 싶어 나한테 그만하고 싶어 어, 쏘리! 뭐야? 왜 이래? 우리 둘이 진짜 싫어할 것 같은데? 안 했지? 너무 티나? 안 봐요! 안 봐 간다! 진짜 안 했는데 왜 그래요? 봤어 봤어! 진짜 했어요! 빨리 해! 됐어? 아직 안 했어? 비싸밖에 해! 너무 떨어져 입술 이렇게 됐어! 아 부담스러워! 됐어? 나 이리 와! 너 왜! 왜! 왜 피해! 너 무서워! 아니야 안 할게! 안 할게? 안 할게? 자기 마이크 꼽고 하는 거 아닌가? 너 내가 같이 가 없잖아! 넷! 너무 맛있어!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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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!